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된 잔이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모인 이유를 한 번 해찬이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상관리에 대한 이유를 보러 도영 씨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영 씨랑 마크 씨랑 수박 씨가 해마 비타민 씨 대충 설명 내일 저희 에스틸리치과 아메와 컬처가 함께한 음원 세이브가 6월 4일 공개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뭔가 기념할 겸 그리고 또 오랜만에 1, 2, 7 단체 V LIVE분들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딱 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V LIVE를 켜봤습니다 네 뭐야? 왜? 좋았어, 좋았어 아무튼 안 나왔잖아 노래 Saving me, saving you, we're a happy family We don't have a family, we don't have a family 역시 우리 함께 다 모이니까 좀 시끄벅적한데 우리 이제 목적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저희가 여기 왜 모였나에 대해서 또 뭔가 반성할 거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브이앱을 하기 위해 그 메이크업 했잖아요 우리 우리 팬들만을 위해서 우리 팬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가 또 새롭게 바뀐 숙소잖아요 맞아요 여기 새로운 숙소예요 저희 저희 지금 여기서 30일 동안 촬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딘가에 갇혔어요 네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지금 아버지가... 네 근데 우리가 모인 김에 오랜만에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서 맞아요 그럼 우리... 오케이, 네가 저 보나하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번... 모인 김에 게임을 하자고 하고 리필 하는 김에 또 비앱을 함께하자고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외치면 다 함께... 함께 외쳐주세요 오케이 나머지를 모안 외치면 우리 한번 그렇죠 맞아 그러면 오늘이 바로 돌아온... 마티야! 진짜 우리가 이거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나온 게 진짜 투팀 워크 작아서... 아무튼 제 손에 대해서 카드가... 제가 카드를 뽑았어요 뭐야, 레벨업했네? 네 이 카드... 제가 멤버들한테도 함께 설명해야 돼서 일단 숫자들이 있고 숫자... 숫자를 딱 봐도... 이게 딱 봐도 시민이죠 normal people 네 regular person yes 그리고 이 퀸은... 뭘까요? 의사 의사 제이가 기억 안 났던 것 같아 잠깐만 J는 조컬? J가 조커다 J가 바로 조컬 마피아 마피아 K는 경찰 네, K는 경찰 경찰 컷 의사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어도 한 명이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제대로 봐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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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WJ Q가 마피아고 Q가 마피아 Q가 마피아 진짜 알았지? 예 근데 이번에는 사회자가 없네요 내가 사회자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사회생활 많이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각자 포음까지 한 번씩 가서 보여줘야겠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잠깐만 맞다, 맞다 같이 맞춰보자 네가 사람들을 아홉 개를 줬네 나한테 맞춰보자 좋다, 재현이 아이디어가 좋다 팬들도 같이 맞춰놓은 거야 근데 처음에 마피아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우리도 마피아 그러면 그러면 같이 숙여 아니, 밤을 때마다 같이 숙여 밤을 때마다 아니 밤을 때마다 형이 저거 화면 전환되지 않아? 아니, 그냥 이렇게 가리면 되긴 하지 전환보다 오케이 아니, 지금 댓글을 어차피 안 보이게 해 놓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아니, 어차피 같이 숙여서 재미있으면 모르게 그냥 알게 하자 우리만 보자 네 그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어차피 이런 거 다 알게 돼 모르겠네 그럼 지금 시민이 시민이 4명 의심이 1명 그리고 마피아 2명 하고 경찰 1명 경찰 1명 경찰 1명 경찰 1명 알록은 알록 정말 기억 안 나면 경찰이라고 기억하고 오케이 일단 제가 섞어보고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나도 몰라 우리 뽑아가는 것도 순서 정하는 게임 할까? 그거까지 하지? 그거까지 하자 플레스 도영이 형이 때렸어요 도영이 형이 때렸어요 아이엠 이걸로 하자 오케이 내까지 하자 이제부터 시작 근데 난 내까지 내까지 지는 대로 꼴등이야 아 아 아 아 아이엠 아이엠 시작 저 그렇다 도예 형 셋 도예 형 재형 넷 재형 잘라 유타 둘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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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해 나 안 해 유타 마지막 두 마라 아 아 아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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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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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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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유타 아니야 worker 잘 근데 우리 카메라 있다 아니야 정우는 유타 차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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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ong 드라운드 같이 하면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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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요 세 또요 또요 하나 둘 마크 바크 태용 네!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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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둘 나 안 해도 돼 근데 했어 안 해도 돼 자 탈락 태용 탈락 나도 근데 하면석 잠깐만 나 안 해도 돼 아 왜 졌지? 아 안 해도 돼 I am I am I am I am 그라운 I am 그라운 I am 그라운 시작 그라 씨앗 그라 씨앗 형 형 넷 매아케 parte 조용 넷 조용 조용 태용 넷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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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으로 아니야 저기 안 되겠어 형 세게 레이 태용으로 한거지 레이 태용으로 한거 아니 형 형 형 들어봐 사운드 형 태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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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또 또요 또요 페이 데이는 안돼 페이 데이도 안돼 좋아 그래도 이상하네 I am 아 랩어!! I am the I am 그럼 I am 그럼 I am 그럼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 정우 둘 정우 정우 드레트 잠깐만 왜 바뀌었나? 드레트 쪼아 아이는 오케이 오케이 긴장 긴장 잠깐만 잠깐만 그럼 중간 정보가 한 번씩 하자 정우 회찬 고향 마크 8등 8등 재현 정우 타나는 거 아니야? 8 7 wait, wait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4면 나왔다 어, 4면 나왔어 이제 8가지 가볼까? 아니야 Yo therefore 너네들은 근데 8해도 돼 해보자 8로 해? 아니, 일단 한명 더 더 맞는데 오케이 마크 넷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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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찬 둘 혜찬 fight 마크 셋 아, 얘가 근데 근데 갑자기 리듬 변화가 좀 됐어 갑자기 템포가 근데 괜찮아요 일단 하자 그게 우리 용이 아니야 그럼 셋이서 팔까지? 변박 가능한 거지? 오케이 팔까지야 팔까지 나 혼자 할게요 리듬을 한번 제대로 타봐 나 혼자 할게요 바로 질 것 같아 지금 I am ground, 이제 한번 시작 홀넷 홀넷, 홀넷, 홀넷 아니 근데 진짜 리스펙이다 좋았다 형 처음 들었지? 아니 근데 리스펙 근데 리스펙인데 이거 한번 다시 하자 근데 진짜 한번 다시 해보자 아니 이게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러면 일단 시작은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하자 결승전에서 가나요? 그래, 그래 I am ground, 이제 또 시작 형, 도영 일곱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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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재현 여섯 번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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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일곱 개였는데 맞아요 두 번, 두 번, 두 번 썼었어야 됐어 나 근데 맞는 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냥 모르겠네 하고 괜찮네 둘이 가, 바이, 바이, 바이 가요 화이팅에서 그거 가야겠지 결승 한번 보고 가자 오케이 또 만났네 여덟까지 이거 3키로 나와줘 이거 3키로 나와줘 결승전 그래도 형 대우는 해주면서 이겨줘 아니면 그냥 이겨줘 그냥 이겨줘 빨리나 해 마크 형 아직도 못했어 이제 말인데 이거 5점 5점 수 있어 이건 12 너 하고 싶은 거 뭔지 몰라 야, 이걸로 이기면 아니, 이거 발을 넣으면 아니, 지금 발라고, 이 팔이 말고 발라고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건 몇 개야? 이거 8개인데 12개지 팔 말고 발로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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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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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2개? 처음에 천천히 가봐 와, 12개?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야, 이거 원래 있어, 근데? 없어, 없어 와, 이거 진짜 천천히 가봅다 I am, 그런데 너부터 해 시작 도영, 열하나 아, 마지막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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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처음부터 했었어 아, 맞네 처음부터 했었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 그, 평가 하는 사람도 몰라 몰라가지고 그냥 팔로우자 천천히 해서 점점 팔로우자 다이앤 그라운드 이제부터 시작 도영, 7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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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해찬, 8 도영 ECHAN 도영 5 도영 도영 7 도영 ECHAN 도영 8 도영 ECHAN 도영이고 도영 8 자 그러면 나 혜찬이 처음 이겨, 이거 무슨 도영이가 했으니까 너무 떠올라 골든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골든부터 오, 이태리에 반전 내가 3회자니까 내 반전 그러네 좋아 무슨 도영이 했으니까 골든부터 돌아왔네 진짜 첫 번째였나? 이 게임과 반전 이따 이거 아무도 보여주지 마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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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야 아, 모르고 근데 여기 야니가 두 개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도 몰라 응 바로 보여줄 것 같은데 당당 어 아무도 보여주지 마 저 사람들한테 안 돼, 아무도 아무도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오케이, 다음은? 당당 난 나야, 누나 형이면 형 했고, 형 했고 다음은 누구야? 내, 그 아, 우리도 비해 보면 안 되는구나 마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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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는 뭐지? 마크 다 먹었어? 저거 했어? 나야? 어 나는, 나는 재현이 형 딱 좋은데 아, 그렇구나 오케이, 알았다 가운덱에 벗게 비워 응 지금 결국 화가 가는 거였어 나 주문이 뭐야? 확인할게, 확인해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진짜 본인만 봐야 돼 오케이, 내가 진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숫자는 시민 K J 는 그 마피아 Q 의사 K 경찰 경찰 경찰, 우리 딸이 네 카드 일단 다 중간에 뭐 해주고 어떻게 조심하고 아, 근데 이거 모를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어? 기억해야지 기억해, 기억해 이거 기억 아니까 그치 기억해낸 거 아니냐? 깔끔하게 아, 근데 이 카드 냈다고 막 자기 마피아한테 그냥 적합하면 안 돼 그게 재미지 알았어 일단 일단 게임을 룰을 치자 바로 내가, 나도 알아 아 그거부터 갈까? 나는 뭐해요? 그거부터 갈까? 토크부터 할까? 토크부터 하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시작하는 그치, 그치 나도 몰라 토크를 그러면 재현이부터 가볍게 나는 그냥 마피아가 되고 싶었던 시민 가볍게 나는 마피아가 되고 싶었던 시민2 그래 가볍게 나는 진짜 시민으로 태어난 시민 가볍게 나는 가벼워 응 가볍게 나는 3kg 터질 줄 알았어? 진짜 실망했어 나는 가볍게 가볍게 나는 가볍게 그렇게 안 해도 돼 고마워 나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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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가볍게 중요한 사람이야 가볍게 중요한 사람이야 막 시민은 아니야 시민은 아니야 마칠하네 가볍게 가볍게 나는 나는 기탈 기탈? 기탈? 기탈이야? 기타야? 기탈 기탈이 아닌 에어 기타구나 기타 기타를 나는 나는 스페이드의 여덟을 벗긴 마피아입니다 확실하다 믿을게 스페이드의 여덟을 벗긴 마피아입니다 스페이드 팔 나였는데 스페이드의 여기서 들어간다 네 일단 스페이드의 팔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내가 이 형 착각한 거 아니야? 스페이드의 스페이네 스페이네 아니면 있을까 봐 아무튼 밤에 왔습니다 아 뭐야 벌써? 지목 안에 안 지목보다 지목 해? 하고 싶어? 처음에 저녁 노릇이 처음은 마피아한테 너무 유리해요 왜냐면 서로가 아직도 몰라야지 지금 그건 네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러면 너네들이 정해, 한 명을 주... 한 명을 보내고 시작할지 아니면 바로 밤으로 갈지 마피아다 왜냐하면 지금 집으면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네가 해줘 그러면 이제 한 명 보내고 싶다 손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명을 뽑아야 돼 근데 뽑으면 이렇게... 지목을 하자, 아니면... 하나, 그러면 금 자자, 그래 다시 그러면 올려줘, 손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왔으면 좋겠다 손... 오케이, 나로... 그냥 밤이 와야 돼 그러면 주무세요 이거 해야 돼요, 벌써? 마피아, 진짜 J를 받은 사람 여기에 올려주세요 네, 서로 누구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누구를... 여기요? 알겠습니다, 다시 잡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경찰 경찰 여기 올려주세요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숙여해주시고 의사 의사 여기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날이 밝았습니다 웨이크 업 웨이크 업 웨이크 업 어제 근데 진짜... 정말 아쉽게도 태영이가 태영이가 보내줬습니다 몬슬이 약 보내줬습니다 태영이 형이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보내줬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아무것도 못하고 아... 그냥 보내줬습니다 아... 정말 자고 일어난... 이거, 이게 약간... 아, 이거 아니야 이걸로, 이걸로 다 아는 부분 하나야 태영이보다 동생들이야 싱그들, 그리고 형들이... 그냥 뭐... 그래서... 에이... 딱... 내 생각에는 태영이... 뭔가... 삭... 완전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 붙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다 아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찍어봤을까요? 아, 근데 마크도 의심스럽게 하고 일단 딱 나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너너미였거든? 근데 왜... 문제가 뭐냐면 자기소개를 생각해봐 너가 가벼... 가볍게로 시작했지 가볍게 가볍게... 근데 평소 애였으면 야, 야, 빨리 넘어가자 근데 애 나 그래야니까 지금 가볍게... 아, 그러네 그래서 내가 야, 야, 그러지 말고 이랬는데 아니, 나 평소에... 근데 평소에 왜 내가 어떻게 그래? 서수해 수... 수상해 서수해 서수해 수상해 나 와서 물었어 내 생각엔 유태형... 유태형... 유태형 아니네 근데 지금 딱 내가 거짓말로 너로 집어넣는데 너 아니야 유태형 아니야 넌 아니야 유태형 아니고 그럼 형은 뭐야? 난 막... 스페인 8이래 막... 심히다 형은 중요한 역할이야 사실 나 안 중요해 마피아님? 나 진짜 안 중요해 나 진짜 안 중요해 정원 대휘 형 끝 정원 대휘 형 끝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다 있는 거 같아 저기 셋 아니면 막... 시민이야? 나 진짜 시민이야 시민이야? 아니야 형 시민이야 형 시민이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 솔직히 태일이랑 약간 느낌 같다 생각나면 또 저런 거 또 저런 거 하네 아니, 태일이 오시면 이거 혜찬이랑 마트 끝 근데 너 뭐야? 나 시민 왜? 혜찬이 나 진짜 시민이야 잘 모르겠네 재현이도 열심히 했어 근데 뭔가 혜찬이가 시민이면 좀 더 말이 많았을 것 같아 다 끊겼어 맞아, 난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딱 나의 모래성에 있는 마피아 재현이었을 때 맨 처음으로 말해 항상 어? 그런 게 있어 재현이가 약간 마피아 느낌이 있어 지금 빨간 거 알아? 너무 더 시민이야? 근데 에어컨은 어떻게 돼? 안 된대 숙소에 에어컨이 안 돼? 여기 안 된대 여기 숙소잖아 숙소에 에어컨이 안 들어갔대 몰라, 넌 넌 뭐야? 난 시민 아니, 시민 야,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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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정우야 안 죽일게, 안 죽일게 아니, 나 시민 살려줘 내가 이거 연기하는 거 모르는 거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해 나 요즘 완전히 안 죽일 수 있어 아, 시민은 아닌데 마피아도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경찰 아니면 의사네 아, 그러니까 확실히 아무튼 뭐... 그거 얘기해줄 수 있나? 경찰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경찰한테 알려줘 내가 경찰한테 알려줘 그러면 경찰은 알고 있는 거네? 맞췄어, 안 맞췄는지 얘기해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 난 그냥 지워하지 얘기해도 돼, 그거 경찰이... 경찰이 이제 자유를... 할 거면 이제 내일... 내일 죽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지 경찰이 얘기하면 마피아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사유를 줘야 돼, 의사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가 경찰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의사가 엄청 이기적일 수도 있어 아까 잔이 형이 의사, 의사 뽑아줘야 할 때 약간 이런 웃음토리, 다들 디테일 들었지? 나한테 그러면 그건 바로 본인을 뽑았다는 증거거든 근데 보통 첫 판에...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의사였어도 나 골랐을 거 같아 너였구나?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봐 아무 힌트도 없는데 내가... 근데 솔직히 나 일어나는데 태훈이 형이 보내줬을 줄 몰랐어 나도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근데 누가 가든 생각하지 못해야 될 거 같아 오케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약간... 투표? 점점 우리 마무리를 한번 진짜로 태훈이 죽였어, 나 봐봐 잠깐만 이거 배터리 갈아입는 거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서 오케이 심부르 캐졌어, 일본으로 죽고 갔어 아니, 왜 일본으로 죽여 왜 일본으로 죽여, 일본으로 죽여 내가, 내가 목숨을 나한테 먹자 오케이, 그러면 선택하자 지목 준비됐어? 하나, 둘, 셋 나 첫째... 나 첫째야, 나 일단 첫째야 누구야, 누구 할 거 같아? 아, 그럼 얘다 잠깐만, 잠깐만 문이 나 나 일단, 나 나 테이리어 갈게 아니야, 아니야, 알잖아, 알잖아 나왔어, 나왔어 야, 해봐, 해봐 아니야, 아니야 유타야 나 왔다고? 아니야, 테이리어 해탈이다 유타, 정우는 아니야, 확실해 잠깐 몇 가지 아니야, 나까지 마크의 조영상 깰 포인트 아, 기려 그냥... 양말 마크, 도영, 재현 중에 이제 답 나온 거지 형 마크, 재현, 마크, 재현, 도영, 도영 맞아도? 아니, 그러면 왜 정우랑 우선하게 야려지리냐 근데 이제 시그널이 있어, 사람이랑은 시그널 하트 시그널? 이제 그... 하트 솔직히 말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 미묘한 시그널 미묘한 시그널 근데 내가 형 얼마나 창피할까? 이 얘기 다 틀리고 맞아, 형 맞히 오케이, 나 마지막... 도영이 형 맞는 거 같아 나 진짜 오케이, 마지막 선? 마지막 이거다, 제목이다 근데 아직은 너무... 하나, 둘, 셋 바꾸지 마, 바꾸지 마 그냥 안 바꿀게 유태현은 누구야? 너 나야? 큰일 났다 잠깐만, 정우 누구야? 도영이 형 재현이 둘 정우, 정우 둘 재현이 하나 나 둘 혜찬 둘 아니, 아니 혜찬이가 제일 많아, 재현이가 제일 많아 혜찬 둘 왜, 그냥 나 두 명이야 아니, 혜찬이 형 혜일이 형, 혜일이 형 재현이 이제 그럼 재현이 둘 혜찬이 둘, 도영이 둘 도영이 둘 그럼 이 세 명 중에 다시 뽑은 게... 아니, 아니, 도영이 둘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셋이 변론을 한 번씩 하고 최후... 그 셋 중에서 찍으면 되겠지? 제란이야, 나이 형 누구도 뽑혔어? 나랑 혜찬이랑 도영이 형 도영이 형 도영이 형 누가 뽑았어? 최후 변론을 뽑았잖아, 혜찬이랑 정우 오케이 잠깐만, 나부터 해도 돼 정우... 나는 나에 대한 변론보다 나는 내가 도영이 형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내가 말이 없었던 거는 진짜 할 말이 없어서였어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변명을 할게 그거랑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서 도영이 형을 뽑으려고 하니까 형이 갑자기 내 표정을 핑계로 내가 마피아... 맞아, 몰아가긴 했어 근데... 근데 솔직히 나를 뽑아서 나는 형을 골랐어 그래? 그러면은... 그럼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난 진짜 아니야 난 진짜 마피아 아니야 그건 형 별론해 진짜 나는... 형은 누군 거 같아? 만약에... 잠깐만 도영이가 너를 안 골랐으면 누구야? 형은 누군 거 같아? 형은 누군 거 같아? 나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진짜 아니야 근데 형은 왜 혜찬이랑 지냈어? 그냥... 그냥... 호기 봤어? 유타영이랑... 유타영이 나한테 너 뽑는 애 뽑을게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둘러보다가 혜찬이 표정이 좀 어색했어 그래가지고 어? 얘다 이런 거야 잠깐만 아니, 그거 또 유타정으로 봤어? 나 못 봤어 나 혜찬이 재현이 눈 뽑았어 나 정 근데 정음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 일단 세 명 중에서 지모... 이제 혜찬이 했다 도영이 한 거야 난 진짜 아니야 그래, 그러면 이제 이제 형이 최우건의... 나 화난다 나는 일단 진짜 아니고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은 유타영은 시민이나 마피아 아닌 것 같고 근데 난 정우를 뽑은... 세일이 형은 아닌 것 같은 사람은 모르겠어 그렇지,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우는 아까 그냥 처음 그 표정이 너 마피아지 했을 때가 나는... 나 어떻게 됐냐? 나 어떻게 했어? 그때? 마피아였어, 표정은 나 마피아였어 근데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 확신은 없지 오케이, 그러면... 그게 끝? 끝, 끝, 끝 그러면 세 명 중에서 진짜... 그냥 뭐 알아서 해 진짜 다시 한다, 지모 세 명 중이지 어 나랑... 근데 만약에 진짜 이상한 게 만약에 너 마피아 아니었으면 특별한 그건 가지고 있을 거잖아 아니, 그거야 모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위기가 있는데 너는 말을 안 하냐 마피아, 마피아 나왔다 뭐야? 왜 너 뭐죠? 더운 사람, 더우면 문 좀 열어줄게 더우면 문 열어도 될까? 열어주지 오케이, 시원하긴 한다 지금 밖에 뭐 괜찮지? 뭐 없어 야, 누구 있는 거 같은데 분명히 댓글에 저기 누구 지나놨다고 올랐는데 아무튼, 그러면 아무튼, 세 명 중인 투표 일단 세 명 중에 투표를 할게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갑자기... 눌리지 마 네 누구로 봤어 도영이고 도영이 마지막 뭐 또? 아, 잠깐 예스, 노, 노 끝났어 최우 별론 끝났어 와, 잠깐만 진짜 어리석게 어 지금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 둘 뭐야, 뭐야, 아니, 이 얘기를 뭐야 뭐야, 씨 하나, 둘, 둘 살리고 죽이고... 모르고 하나 진짜 어리석이 진짜 하나, 둘, 셋 살려야지 살려야지 고마워요 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왔... 자, 야, 의사 사이...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자, 의사 집중 네네 마피아 올라와주세요 마피아 올라와주세요 마피아 올라와주세요 마피아 올라와주세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 들어주세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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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을 것 같아 하얀 네, 어제 아쉽게도 보내질 뻔했는데 우와 마크가 진짜? 기가내기다 우와, 진짜 무거워 기가내기다, 와 뭐야 의사 씨 마크는 아니네 의사 의사 진짜 소통해 그럼요 도영광호야 도영광호 보라이다 아, 나 진짜 알았어 우와, 미쳤다, 진짜 진짜 나, 나 진짜 알았어 내가 나 진짜... 너무 마르다, 마르다 우와, 소름 가 재현이는 무조건이다 재현이랑 재현이랑 태일이 형 아니면 정우, 뭐 재현이는 무조건이야 근데 이쪽에서 비유가 딱딱이다, 나는 진짜 재현이 무조건이다 이, 지금 이, 딱 이 틈에 그 누군가를 마피아로 바꾸지 않으면 이 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거거든 그 마피아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마피아다 이렇게 누군가를 확실하게 마피아다라고 갑자기 나를 지목을 한 거 어, 야 벤이 언제냐 그렇다 너 정말 좀 이상한데? 여기 때문에 도영이 형 누구도 있어 아, 잠깐만 애 말고 애 아니면 애 애 아니면 애 지수, 김종기 누구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일단 나 진짜 아니잖아 나 그냥 아니잖아 나 아니잖아 형, 시그널이라며 시그널이 있어 지금 나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야 다 형, 근데 근데 정우 약간 이상해졌어 어? 아니, 근데 내가 원래 진짜 이 게임을 잘 못해, 사실 진짜 못해 그래서 마피아지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못하면 그냥 얘기할 거 같아 아니, 못하면 자사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간호사 간호사태 혼자 하든가 혼자 하든가 알아서 하든가 아니, 나는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자, 눈만 볼게 아니, 약간 나 보는 눈이 이상해졌어 아니, 마피아가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일단은 봐봐 재훈 형이라 생각을 했었을 때 정우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재훈 형이 정우를 골랐잖아 아, 근데 그거는 첫 번째 표정만 보고 고르는 거라서 확신은 없어 아, 그러니까 내 말 아, 그런가? 정우는 절대 아니야 도영, 해찬 중에 하나야 아니야, 아니야 확신해? 아니야, 형, 아까 소를 내 얘기를 해봐, 내 얘기야 어? 내 얘기 들어볼게 내가, 내가 한 판 한 밤을 자고 난 결과 해찬이는 아닌 거 같아 진짜 해찬이 아니야 어때? 진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재훈이는 무조건이야 왜냐면은 첫 판에 내가 죽는 상황이 왔을 때 보통의 마피아를 할 때는 그냥 첫 판에 지목당하면 죽이잖아 근데? 이걸 살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마피아에서 의심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살렸을 때 근데 아까 다 살렸잖아 어 근데 재훈이는 마피아의 의심을 벗어나고 우리가 살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혜일이 형인가? 아니, 그러면 아니, 일단 둘 중에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어떻게 둘이야? 이렇게 둘? 혁찬이랑 도영이 형 아니면 나랑 도영이 형이랑 나랑 도영이 형이랑 나?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릴 건 지금부터 일단 확실한 거는 3분 타이머 할게요 3분 타이머 저거 중에서 모르겠어 형, 우리 서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 지금 누구라 생각하는지부터 먼저 장할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도영이 형이 할 경우에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 마피아는 밝혀 안 밝혀? 밝히기는 아직 밝히지 난 안 밝힐 건데? 그러면은 이 그거는 내 자연스럽고 아니, 근데 진짜 그거 도영이는 누구라 생각한다? 난 재현이야 난 진짜 재현이야 나는 진짜 재현이야 아니, 아니, 두 명 두 명이면 난 간지러워 두 명이면 뉴타 형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뉴타 형이면 어떡하지? 진짜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왜 나라고 생각했어? 아까도 나 안 뽑았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딱 살리는 순간 어? 재현인가? 아니, 살리는 순간 살리는 순간 다 살렸는데? 날 살리는 순간 보통 죽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형의 진짜 개인적인 시그널 초기야 죽일 거 같았는데 살렸어 죄송한데 보냈을 거 같은 보냈을 거 같은데 잡아왔어 근데 일단은 형은 그럼 형은 나 마피아 아니겠지? 도영이 도영이 마피아일 확률이 높아 혜진이가 높아 뭐? 우선 이 형은 100%고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약간 도영이 쪽으로 쏠려 있는데 근데 이건 아직 시그널이 아니, 시그널이 많이 안 봤어 내가 100%고 내가 100%고 이 형은 직업이 있어 예언자, 예언자 100% 맞춤 아니, 내가 봤어 형 근데 시민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나도 갑자기 아, 형 경찰이 알잖아 보편적 형 형, 솔직히 아니, 지금 솔직히 형, 지금은 여기서 집중해야 돼? 형 솔직히 형 경찰의 뒤저러 진찌 나중에죠 county자 이 경찰이 의사가 진짜 똑똑해 마피아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형을 신뢰하고 싶은데 나는 상황이 나트 인형 마피아 같아 태일 형이 저 저렇게 근데 이 정도로 용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거를 시그널이야? 이제 심리학을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그럼 형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해? 나도 너 아니지? 나 진짜 아니야 야 여기 절대 아니고 혜일이 형은 확신해 근데 정우 형 아니면 재현이 형은 나도 재현이 아니면 아니 근데 확정을 지으면 안 돼 확정을 지으면 안 돼 맞아 맞아 하찬이 누구라고? 나는 형은 확신 난 확신 그 사람으로 정우 형 아니면 재현이 형 넌 누구 같아? 나는 도요 형이야 재현이 형 아 맞아 그래 앱 보내자는데 표정의 장난기 아니 근데 나 사실 진짜 이 게임을 잘 못해 그래서 좀 제가 계속 두고 있었어 오케이 일단 나 약간 갑자기 혜천이 같아 왜 나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왜 나라고 의심하는지 무섭다 진짜 이게 근데 너무 사기를 잘 쳐가지고 아니 나랑 이 게임은 마피아를 생각해봐 이 게임은 마피아를 생각해봐 이 게임은 마피아를 생각해봐 나 마피아 진짜 못해 5초 5초 나 시민이 때 진짜 못해 진짜 마피아 할 때 진짜 못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네 가자 바로 우선 재현이 가자 지목할게요 확정을 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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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시작 자기소개 시작 자기소개 시작 자기소개 시작 자기소개 시작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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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할게요 하나 둘 셋 일단 태현이 형 누구야 뭐야 또 마음을 또 왜 막 도영이 근데 너네가 당연한데 재현이는 너무 확실해 근데 이거 태마 태마 이거 그냥 재현이야 아니 네명 세 명 선생님 하나 둘 둘 세대 사시네 어 세 명 어 최애 본론 최애 본론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 확신을 갖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면 그건 급한 사람이야 그치 근데 지금 급한 건 마피아야 우리 시민이나 경찰 의사들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다 의심해볼 수 있어 근데 지금 급한 사람은 무조건 마피아야 그럼 형 시민인 거야? 난 시민이야 근데 왜 이렇게 급해? 아 이거 그냥 약간 약간 탄도가 얘기인데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최후별론이니까 내가 더 얘기한 거고 아무튼 그거는 알아두고 주길지 살릴지 정해 오케이 이거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만약에 아니면 이거 바로 도영이거든 아 그런데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다음 편에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맞으면 다음 편에 안 괜찮은 거 이거 진짜 시민 아 이거 이거 진짜 죽이면 아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보내줬습니다 이거 이해 안 해줬잖아? 안 해줄 건데 아니 마피한테는 이해해줬잖아 안 해줄 건데 이? 그런 마피아 있으래? 내가 하는 거지 네 밤에 왔습니다 네 마피아 잠깐 써주세요 누구를 지목할 건가요?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경찰 문 닫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누구를 살릴 건가요? 네 빨리 선택해주세요 확실해요? 알겠어요 네 네 날씨 됐습니다 눈 떠주세요 빨리 진짜 이번에 아 일단 들어봐요 네 어젯밤에는 아쉽게도 행님이 보내줬습니다 아우스 아 진짜 내 타이머 4분의 타이머를 진짜 미안해 4분의 타이머를 피규어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없어졌어? 진짜 사옵니다 미안 뭐 있어? 뭐? 나 의사야 내가 의사인데 내가 태일이 형 경찰이어서 살려야 된다라고 다 하고 있었어 아니 너 의사인 척하는 거 마피아지?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잠깐만 지금 마피아가 몇 명 남았을까 진짜 와 한 명 남았어 한 명이 아니 태일이 형이 내가 봤을 때 태일이 형이 이번에 마피아인 거 같은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얘 마피아가 아니라고 들었나 봐 그 잠깐만요 아 이거 딱 마피아 아니라고 아 진짜 아 이렇게 듣고 아 난 사실 잠깐만 태일이 형이 태일이 형이 죽기 전에 근데 너를 의심했었잖아 근데 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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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확실해서 태일이 형이 확실하고 확실하니까 이쪽이 그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 이거 잠깐만 지금 이렇게 네 명이랑 정우 형 남았잖아 만약에 너희 뭐야? 도영이 형이야 도영이 형이야 도영이 형 진짜 도영이 형이야 난 진짜 홀라 그치? 진짜 도영이 형이야 근데 만약에 와 이거 진짜 도영이 형이야 이거 진짜 도영이 형이야 마피아 큰 그림 그렸다 진짜로 와 이거 진짜 형이야 나 아 일단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일단 마피아가 끝났는데 내가 태일을 못 살린 게 너무 와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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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나 미쳤어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아 진짜 살릴라 했는데 아 진짜로 어 어 아 아 아 너네 아 아 얘가 아니 왜냐면 내가 첫 두 번째 때 와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때 얘를 왜 얘를 왜 마피아 아니라고 생각했어 진짜 살릴라 했거든 왜 살렸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다 말할 뻔했어 아 아 진짜로 살릴라 했는데 아 나를 살렸어? 아니 나 갑자기 도영이 생각나듯이 도영을 살렸어 형 근데 마피아랑 내가 할 때 마피아가 몇 명이고 시민이 몇 명이면 마피아가 있는 거야 두 명? 두 명? 전화? 그러니까 그 이 밤을 이 밤을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만약에 마피아인데 혼자 살아 있어 그럼 시민이 몇 명 나오면 마피아가 있는 거야 몰라 세 명 아니야? 근데 그런 애들 그럼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마피아를 한 명 못 보내면 아마도 게임이 일단 해찬이 보내야 돼 마피아를 여기서 못 보내... 그렇게 된 거야? 해찬이잖아 일단 어 해찬이네 바로 투표 만약에 해찬이였으면 우리 만약에 재훈이도 마피아였던 그럼 이기는 거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길 거다 나 진짜 최호 변론해도 돼요? 해야 돼 일단 지목을 할까? 나 의사가 죽어서 왜냐면 당연히 경찰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태일이 형 살릴 줄 알았단 말이야 나도 그건 사실 너무 생각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태일이 형을 지목했어 태일이 형을 지목하면 의사가 경찰을 당연히 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의사인 척 하려고 했지 너 마피아하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미 다 몰린 거 아니야? 그래?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밤이 왔습니다 해찬이 근데 진짜 시그널이 어떻게 끝난 거 아니야? 응 밤이 왔습니다 네 마피아 이거 해줘야지 마피아 눈 떠주세요 구락하지 마 구락하지 마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 진짜예요 이거? 차가워, 미안해 확실한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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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아주세요 의사 의사 That's me 눈 떠주세요 이거 진짜요? 누구를 누구를 누가 말해? 누구 살릴 건지 말해 누구를 살릴 건지 말해 누구를 살릴 건지 말해 뭐하냐? 이거 진짜요? 그냥 일어나, 일어나서 살려 잠깐만, 잠깐만 누구를 살릴 건가요? 누구를 살릴 거야? 뭐? 누구를 살릴 거야? 일단 나 살릴게요 뭐야 나 살릴게요 뭐야 뭐야 눈 감으세요 네 Good morning 네 아쉽게도 이번 판은 마피아가 이겼습니다 나 땜에 졌다 형이 왜 트롤해? 나 마피아 한 것 같아 나 대인아 근데 나 진짜 처음에 뽑고 두 번째 뽑았어 너 경찰이야? 아니, 시민이었어 야, 재현아 여기 있어요 우리 진짜 잘 죽였어 내가 좋은 거 나 보는 게 느껴졌잖아 그래서 포인트는 태일이 형이 시그널이 없어 태일이 형이 진짜 태일이 형 뭐해? 나 진짜 진짜 개사매 지금 예언자 누가 할 줄 얼마나 남산지 몰라 내가 확실히 영상으로 볼 때랑 다른 랜지 실제로 보는 거야 아니, 둘이 대인의 형이랑 아니, 어쩐지 진짜 뭔가 나를 보는 게 달랐어 진짜 쩐다 왜? 무섭다 아니, 나 나 진짜 중간까지 마피아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계속 이러니까 그걸 넘어서 마피아 아니다 근데 근데 형 진짜 경찰이었어요? 포카페이스도 있었어 그게 진짜 중요하게 포카페이스보다는 슬펐, 슬펐어 나는 태일이 형이 100% 확신하길래 저 형이 경찰이고 그 전날 밤 죽었겠고 나 경찰처럼 타고 이런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나 이렇게 벗어나갔어 2트롤 3트롤 나 진짜 경찰 안 나오니까 진짜 바보 경찰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는데 빨리 죽었구나 재현이 형은 진짜 아니었네 미안해 쟤 쟤 어그함 2명이야 난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했어 현재로 근데 정훈은 진짜 아쉽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난 비유를 모르겠어 시민 만약 마피아가 한 명 삼았으면 시민이 몇 명이야 마피아에 2명 시민이 2명이면 마피아가 이게 오늘 그럼 VR 끄고 진짜 끝까지 가 이랬는데 그럼 봐봐 나 지금 불 붙었어 태용이가 제일 좋아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궁금한데 근데 너 게임 맞았다 이렇게 셋이 남았잖아 네 그럼 게임이 아직 안 끝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지 누구 죽였으면 만약에 둘이 만약에 아직 안 끝났으면 둘이 죽였으면 끝났으면 시민이 이기는 근데 내가 이게 망가뜨렸어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4명이서 남아있으면 아직 할만한 거잖아 유타영이 죽었어도 할 수 있지 셋이서 여기 유타영이 죽었으면 하면 진짜 레전드 근데 이 안에서 만약에 정우가 또 한 명을 죽이면 그때 이긴 거야 그렇게 되는 거 난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어 어렵다 근데 너무 정우 이거 시민이 이긴 거예요 나 진짜 못해 시민이 이긴 거래? CG가 시민이 이겼네 진짜 그런 걸로 하자 오케이 그런 걸로 하자 그래? 왜냐면 희철이가 죽었고 정우 하나에 시민 셋에 둘이야 시민 둘에 시민 둘에 의사 한 명 근데 유타가 보내줬잖아 유타영을 죽였어 밤에 유타영을 죽였어 밤에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냥 내가 죽은 거야 그러면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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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망가뜨렸다 오케이 이건 첫 번째 판이지 태희 형이 MVP였다고 태희 형이 제 3위 직업 진짜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예언자 태희 형이 있어서 재밌어 이 때가 근데 태희 형이 있어서 재밌어 진짜 안 돼 한 번 더 해 아니면 재밌었어 알잖아 몇 분 됐어 근데요? 30분 되지 않아? 30분 넘었을 거 같아 47분 50분 하고 있어 우리 어떻게 그럼 한 번만 더 해 아니면 나 엔그라운드 이거 때문에 더 오래 형 하고 싶은 말 하죠 그러면 형이 난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오케이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그럼 나는 잠깐 화장실 좀 봐 나도 화장실 좀 봐 그러면 10분간 휴식 인터미션 인터미션 잠잠 여러분들도 화장실 가세요 그러면 마피아 수랑 시민의 수가 같아지면 마피아 2 그러니까 2, 2 이게 지금 내가 이 시민이 너무 달라 우리 되게 새롭다 나 진짜 나 진짜 정우가 나 보내 눈빛이 달랐어 아니 근데 나 좀 슬펐냐 나 진짜 그냥 눈빛이 달랐었어 왜? 나 뭐가 달라? 진짜 뭘로 진짜? 아쉽다 진짜 아쉽다 오랜만에 뭐 뭐라고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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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비애플 한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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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형 너무 잘 들리는데 잘 들려요 이거 댓글을 어떻게 보자 댓글 아마 한 번 누르면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재밌어요? 네 와 그래도 진짜 되게 귀에 쉬는 시간 이게 근데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 마피아라는 게임이 맞아요 방금 되게 은근 많은 에너지를 했었죠 선물을 했죠 네 그래도 재밌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마피아 사진 없었거든 사실 얘 솔직히 나는 정우가 진짜 정우가 나는 갑자기 얘가 나 이 게임 잘 못해 몰라 할 때 문자 나는 진짜 진심이야 액션 다음 내가 이거 제대로 알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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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 인터미션이에요 네 태일 형이 근데 진짜 너무 웃겼다 태일 형이 태일 형이 마피아 편이었어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웬덕이야? 솔직히 나도 뭔가 재현 형 느낌이긴 했는데 처음에 왜 그랬어? 정우가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난 재현이가 마피아를 호취한 순간 너를 그냥 마피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무조건 아 그래? 어 재현이 형 진짜 억울했겠다 아 네 아니 얘 마지막 그 최후 뭐라 그래? 최후 변론 최후 변론 하는데 되게 되게 슬퍼 보이는 거야 근데 근데 지금까지 본 최후의 변론 중에 이게 최고였어 맞아 진짜 맞는 말이었어 나 근데 유태 형이 그걸 깨버렸어 근데 왜 이렇게 0.5초? 0.7초 걸렸나? 태일이 형 이제 그만 뭐라 그래 태일이 형이랑 누구지? 내가 연기 한 잔 일단 오늘 한 입만 주면 안 돼? 응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룹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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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풀 카메라가 안 돼 하나 더 없다 뭐라고 댓글 보자 댓글 보자 댓글이라도 봐야겠다 재현아 너무 멋있다고 오랜만이에요 진짜 내가 풀 선이어서 카프리 선이언 갖고 왔어요 잘했어요 진짜 피로예요 정모 한 입 뭐라고? 여기 MC 자리잖아 MC 좋은 장이 나와야지 어떻게 태호 형을 보낼 생각에 진짜 시원해요 하필 경찰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자 2라운드 2라운드 시작해요 미안한데 미안한데 마피아 할 거잖아 어 나 진짜 나 오늘 나 오늘 아 진짜? 어 여러분 저 라디오 저고 싶은 사람은 저쪽 가시고요 어 여러분 라디오에 오세요 기대해 기대해 여기 있지 말래? 설굴을 받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몇 시인가요? 아 아 아 나 막판 할까? 아니야 괜찮아 파자 막판 아니야 파자 막판 아니 두 개 동시에 틀어갈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죽을 수도 있어 나 또? 응 아 나 바로 가도 돼 아 아니야 아니 누가 이번에 이거 라디오 9시라는데 어 9시 4분 9시 4분 5시인데 어 로딩 로딩했어 지금 이거 다 아니지 아 지금 이거 다 아니에요 쉐어로 컴 그게가 문제다 아 아 너무 자생활 못했네 you saw how he was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그 struggling TV가 제일 훨씬 많고 나는 나는 이거 그 아 여기? 나 이거 한 번도 안 가져왔어 이건 빨대만 했어요 아 아 그냥 또 박스 하나 더을 수 있어 나 오랜만에 근데 수련해온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 근데 마피아가 되게 재현이 형이 아니라 정우여서 더 재밌어졌어 약간 진짜 예상치 못한 게... 나도 예상 못했어 진짜로 나 이렇게 됐어 나는 진짜 초반에 떨어질 줄 알았어 우리 아간다? 혜찬이 마피아를 뒤에 키우고 왔을 때가 제일 힘든 거 같아 그 결과 자체가 어 가브리스 뭐 해보고 싶어 뭐 조금 해줘? 뭐 뽑혀서... 약간... 뭐라도 비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시작하자마자 좋아할 수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까 뽑았던 수도 반대로 뽑자 그래 오케이 그게 뭐였지? 여러분 집중할게요 첫 번째가 도영이 형이 형이 형 혹시 댓글만 떠줄 수 있어? 어 어 어 잘 바꿔줄게 혜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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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타드 카스타드 이거 하나 더 마시켜주겠다 맛있어? 그래 내 꺼 있어 도영 혜찬? 나 또 또 안 되잖아 어 도영 혜찬 다음에 순서를 보이겠어 그 본인 도영, 혜찬, 다음... 재현, 재현 재현이... 그러니까 형이 다음이었어 도영, 혜찬, 재현 그 순서? 그... 정우 이번에 이긴 스스로 가는 거야? 응 오, 그거 어 형이 이긴 스스로? 어? 괜찮아 괜찮아 난 3회 자기가 재밌어 꼴등이 이렇다 형이 4회 자일 때가 진짜 그 다음이 나아 꼬복게? 그 다음 태일이 형 맞아 아, 아까 순서였구나? 아시, 아시 뽑자, 뽑자 해 봐, 이번에 그래 아, 50% 제발 그 다음에 아마 재현이 형 로딩 시간인데 타이밍, 타이밍 좋아 아마 정우가 다음인 것 같은데 Next 나 그 다음에 태일이 형, 태일이 형 태일이 형, 기완 네, 지금 한 번 더 설명할게요 J, 뭐라고요? 마피아 마피아 K, 뭐라고요? K, K 의사, 뭐라고요? K, K 시민, 뭐라고요? 숫자 네, 정답 정답 의사 뭐라고 했어? 의사, 닥터 네, 닥터를 닥터 포카 스트레인즈 하나, 둘, 셋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 외웠죠? 약 사안을 다시 중간에 넣어주시고 동양 마피아, 나 네, 이제 나 유탑을 한번 아, 나 이제 집중하려고 이제 먹을 것도 먹지 말아요 한 명씩 소개해주세요, 이번에는 유탑 쪽부터 하트 여덟 미쳤다, 진짜 내가 하트 여덟이야? 하트 여덟 어, 어, 어 아, 왜 이렇게 해? 미사롭지 않나? 어, 어, 어 하트 여덟이 있었어 괜찮아요, 됐어? 가볍게, 풀살 저는 하트 6 풀살은 뭐야? 풀살, 뭐가 그냥 제 뱀이야 아, 나는, 나는, 나는 시즈니 뱀 난 사은자 난 시민, 나는 나는 토론을 하고 싶어하는 시즈니 어, 좋아 진짜 너 신용이 형 죽이지 마 나도 마피아예요, 너 나도 시민인데 마피아예요? 죽이지 마 그냥 진짜 시민 얘다 진짜 시민 좋아하네 대이 형, 대이 형 대이 형 가만히 쓰실게요 너무하잖아 대이 형 가만히 쓰실게요 형, 총 다 맞대, 다 맞대 형, 총에 반대로 가실게요 흠 막혀 근데 뭔가 태이어의 설득력이 있어 뭔가 태이어의... 맞아, 한 명 가끔 초기 많을 때 그냥 꿀리긴 해 어, 꿀리게 해 나는 뭐 가볍게 꿀리긴 해 꿀리긴 해 꿀리긴 해 이 꾸미이시니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1분 드릴 테니까 1분 드릴 거 같은데? 어떻게 할지 다음으로 보낼지 아니면 한 명을 선택할지 이걸 정해주세요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밤 갑시다? 밤 갑시다? 밤? 얘기할게요 그러면 밤 하고 싶은 분 아니면 오늘 한 명 보내야 될까 하는 분 밤 보내는 분 하나 둘 셋 이게 이거 들어보지도 않아? 밤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밤 한 거야 이거 지금 투표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에 투표 이 밤을 넘어갈지 않으면 여기서 사람 한 명 내가 왜냐하면 이 밤을 넘기고 바로 죽어봐도 죽이고 두 명만 되겠어? 이게 약간 좀 무서워 일반적으로 마피아 이번 판 태용이 형 안 죽이기 싫게 그러니까 태용이 형이 마피아여도 죽이지 마 차라리 한 명을 죽이고 가는 게 그냥 낫지 않냐? 뭐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치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알아서 했다 더, 더, 더 그러면 누구세요? 네, 밤 밤 어? 뭐야? 밤, 밤이구나 한숨만 따볼게요 네 어쩔 수 없어 난 얘기하고 싶은데 네,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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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네, 마피아 마피아 눈 떠주세요 안녕 서로 인사하고 눈 눈 눈 갑시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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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raise your head 누구를 지목할 건가요? 빨리 골라주세요 빨리 골라주세요 네 네, 눈 감아주시고 네 의사 의사 눈 떠주세요 누구를 살릴 건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왔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Stop 네 네 천날끼만 무사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아쉽게도 어젯밤에 어젯밤에 마크가 보여줬습니다 우와 마크 죽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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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혜찬이가 마피아는 건 어떻게 될지 확률이 좋지 확률이 좋지 확률이 좋긴하다 그냥 그냥 마크 네, 이제부터 4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이머가 있으니까 쫓긴다 쫓겨 마음이 급해져 긴장감 근데 이게 마피아의 성향을 진짜 모르겠어 시작할 때 단폭 갖고 있어 마크? 마크를 고를만한 멤버? 태연이 좀 수상해 또 뭐라고? 수상해 수상해 한 번 살려줬잖아 그래도 고민이 안 되잖아 고맙다 마피아 누군지 모르겠지 나 3일 전에 수상해라는 단어 외워서 수상해 내가 느끼는 막흥을 주길 만한 인물 첫 번째 유타 형 왜? 유타 형 좀 유타 형 막흥을 원래 과한 사랑은 너무 과한 탐욕으로 맞아 사람의 심리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그대로 넌 너무 좋네 나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 아까랑 같은 작전인데? 진짜로 왜냐면 얼굴이 슬프하지가 않아 왜냐면 나는 심이니까 맞아 맞아 어? 과자가 과자 야 과자가 과자 과자 야 우리 선물밖에 없어 아니 근데 너는 뭐야 일단 먹자 일단 하고 먹어 하고 싶은 사람 없어 나 먹을래 그리고 딱 유타 형 말하고 했고요 변형 말이 없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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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이 해? 심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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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해받지 않으려면 말 많이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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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나 좀 많네 저번에 실수한 게 있어서 이번엔 좀 잔잔하게 하면서 오래 살아볼까 해 왜? 여유야 태일이 형 말이 많이 주었네 맞아요 태일이 형 잠깐만 태일이 형 내가 지금 밥 먹기 지금 바빠 친정하게 친정하게 그리고 태일이 형 네 말이 없는데 나의 생각에는 일단 유타 형은 시리흐찬인 것 같고 확실한 사람은 근데 의심은 해찬이랑 태일이 형 나 형이지 나 항상 첫 번째 의심에 형이지 형이지? 마피아 생각을 해봐 그런 모자 쓰는 사람이 마피아 할 밖에 없어 태일이 형 태일이 형 어렵다 일단은 확실히 하트팔이고 일단은 확실히 하트팔이고 도영이도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근데 확신은 모르겠어 아직 좀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아 아까 같은 참사가 일어날까 봐 저희도 아니야 이번에 내가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보는 거야 또 나야?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모르지 전략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 또 나야? 또 나야? 그니까 아까 표정을 바꿨잖아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 알려준다는 거지 경찰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경찰한테 말하는 거지 경찰의 마음이지 응 경찰한테 말 알려준다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근데 나 태일이 형 같아 근데 말... 나 시민이야 나는 솔직히 찬태형을 의심하는데 정은 이번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마피아의 사람 표정이 달라 근데 태일이 형은 말이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건 의심해야지 근데 생각을 해봐 태일이 형은... 봐봐 말을 일부러 안 하려고 그걸 계속 먹잖아 근데 태일이 형은 워낙 다양한 사람이라서 지금은 진짜 이 텐션일 수도 있는 거 같아 중요한 거 같아 근데 생각을 해봐 마크가 먼저... 마크가 첫 밤에 들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다 근데 마크를 첫 번째를 보내드린 사람이 진짜 톡톡해 마크를 먼저 보내드린다는 게 왜 나만 하는 거야? 톡톡하지 7초 그래서 나는... 저우는 그럴 리가 없을 거고 너는 뭐야? 넌 누구라고 그래서 나는... 재현이... 재현이 되어야 해 네 네 이제... 지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네 본인이... 이 사람이 마피아인 것 같다 하는 사람 한 명에게 지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주세요 좀 늦게 막 이러는 거 진짜 오케이 한 번에 집자 여기 별로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떻게 되는 거야? 해찬이가 제일 많아 해찬이가 제일 많아? 내 표야 세이 형 두표 세표네 나 두표 나 두표 나 세표 해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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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결론할 말도 없는데 나는 근데 아니에요 라고 할 말을... 해찬이 누가 바꿔 봤지? 형이랑 태호 형이 형은 왜 해찬이가 돼요? 아까 마피아 했잖아 야 초보자야? 우융 그 해찬이 그랬어 왜냐면 누굴... 나 진짜 근데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이 순간은 뒷 끝이야 아니 뒷 끝인데 무지 그렇게 말하는게 근데 나 진짜 아니에요 나 처음으로... 나 아니에요 내가 헨찬이가 마피아였을 때 얘의 표정 변화가 있거든 헨찬이랑 형님 막상 얘가 진짜 마피아였으면 얘 여기서 더 말했어 진짜 말 더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얘가 딱 나 시민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아 아무 거 같아 아저씨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업다운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아니지 이게 살리는 거 그럼 살아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모르겠어 이건 봐 두드려주세요 모두 다 마피아 마피아 모나의 마피아 확실합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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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경찰 누구를? 지목할까요? 네 선택을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숙여주시고 의사 일어나실게요 의사 의사 누구를 살릴 거예요? 누구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누구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네 숙여주시고 의사 일어나실게요 의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주세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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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보내주신 분들 속이 안 나요 죄송해요 한 가지 누구 뽑았어 나 유타 형 그러니까 이렇게 지목했을 때? 응 유타 형 나는 유타 이거 밤에? 유타는 아니고 유타는 원래 오히려 누구 뽑았을지? 나 형 뽑았어 잠깐만 오케이 둘, 네 여섯 닮았지 아니 나 뭐지? 이번 마피아 진짜 잘한다 그치? 그치? 진짜 잘한다 아니 왜 잘해? 나 지금 손 뻗었어 아니 내가 의사거든? 그래서 내가 의사여가지고 내가 일어났을 때 진짜 도영이가 자기 막 죽음을 느꼈나봐 도영이가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근데 나는 괜찮나? 진짜 마피아가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난 의사야 난 의사야 난 진짜 마피아가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나를 살렸지 근데 다음 턴에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제 내 선택인데 경찰이 이제 나와봐 뭐 경찰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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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와봐 지금 왜냐면은 지금 사람 너무 없어 또 태연이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 야 내가 이런 힘을 말해줘야 돼 너 형은 진짜 대박이다 그냥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그냥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모르겠어 내가 진짜 내가 막 방향 진짜 진짜 이번 마피아가 잘하는 게 아니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잠잠한 이제 재현이 형이 아닐 수 있다 약간 좀 이게 왜 왜 라고 잘해 그냥 feeling 오케이 내 생각엔 둘인 것 같아 나? 정우 형이랑 태용이 형 아니면 너랑 정우 아니야 너는 진짜 나는 다 정우 정우 정우자는 더 다 죽은가? 아니 마피아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유태양이 나는 확신한 건 유태양밖에 못 믿겠는데 의사인 거를 잘 모르겠어 믿으라고 하지 말아야 될지 나는 태일이 형이 시기는 아니야 응? 마피아거나 경찰 의사 느낌 근데 태일이 형 안 맞는 거 느낌이야 그러니까 왜 서려 난 시민이지 그냥 오클로버 네 오클로버 있습니다 없고요 없고요 이것도 2년 만에 그런가 보네 전략이지 아니야 알았어 이거다 해찬이 재현 끝 왜 쇼 쇼 쇼 쇼 타임 안 간다 어렵다 2분 할게요 지금부터 됐다 근데 진짜 나 멘붕이야 그러니까 내 형 말해봐 말해봐 줄이 해봐 나 이거 이 줄이야 재현이 아까 누구 뽑았었지? 전에 지목해서 너희 뭘 전에 이제 센터 맨 처음에 이렇게 넷이 해찬인 것 같고 어? 근데 태현이 형 맞는 것 같은데 참 유타 아니야? 나도 유타 왜냐하면 마크 뽑았던 사람도 사실상 유타밖에 없다고 했었고 확실하게 카우도 다 말하는 게 나밖에 없어 뭐라고? 하트에 에이트 잠깐만요 하트에 하트에 에이트 없습니다 귀여워 야 잠깐만 너무 궁금한데 지금 1분 남았을 것 같아 30초? 왜 이렇게 어렵지? 일단 나는 천일을 만약에 유타인이 진짜 말하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지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정국아 너 아니야? 나랑 몇 년까지 있어 진짜 쉬니까 누구라고 생각해 근데 정우구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눈 좀 마주쳐봐 정우야 정우야 모르겠어 형한테 진짜 거짓말 안 돼 나 이거 진짜 신빙인데 진짜 신빙인데 왜 이래? 나 몰라가지고 정우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 잘 모르겠어 진짜로 아니 근데 일단 태호인은 아니야 근데 처음에 유타 형 생각했다가 좀 재현이 형 같기도 하고 30초 남았어요 야 나 이거 자기 초급을 정우야 태일이 형 나 1편 단신 태일이 형 왜 태일이 형이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태일이 형을 의심했어 어? 아까랑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얘기했어 어 그때부터 형이 나를 찍기 시작했어 근데 과자를 왜 자꾸 막 맞아 과자를 이게 의심스러워 이게 심심해 아니 왜냐면 전팔이랑 제일 달라 그러면 해찬이 정우가자 어? 아 근데 해찬이 나왔다 네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 없어 네 아쉽게 또 말 도중에 또 지목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지목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We're all night 오케이 의사? 진짜 의사? 네 지목해야 될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빨리 해주세요 빨리 오케이 어? 세 명 태일이 형입니다 잠깐만 나 믿어봐 아니 왜 유타 찍은 거야 아니 방금 연기 같아서 뭔가 믿었었는데 아 이미 끝났어 나 최유별론? 최유별론 방금 지목에서 답 나온 것 같아 나도 방금 지목에서 답 나왔어 이둘 아니면 이둘이야 아니 나는 아니 방금 지목 봤지 어 나한테 나 형 지목 하나 나 사실 못 봤어 아니 그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어 나 형 골라서 에열로시한 거 에열로시한 거 봐 어 에열로시한 거 봐 아니 나는 형을 의심하는 상황인데 내가 형으로 지금 업다움이잖아, 이제 체육회별로는 하고 이제 살리냐고 내가 듣고 있어 그러니까 방금 유타는 누가 봐도 하트 A 끝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지목에서 갑자기 그중에 누군가가 여기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하트 A, 하트 A? 없습니다 있는데? 있어? 아니 4명, 4명 형들이랑 얘기를 전해볼까? 하나, 둘, 셋 없습니다 두 명이라고 어 근데 양도평에서 두 명 찍었어, 최종 지목에서 형 나 찍었어, 2명이야 두 명이야, 봐봐, 아니 얘기를 해, 봐봐 유타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지, 재윤이가 근데 이제 정우가 형은 모르겠다, 얘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얘 진짜 최일이 형 개인의 탈모 갈게요 근데 이번에 찍었어 최종 지목을 했어 두근 지목을 했는데 난 시작이 우리 유타를 찍는 거야 갑자기 두 명이 뜬금포잖아, 너무 나는 모르잖아 아 그러네, 정우로 그러네 아니, 나는 유타 형을 믿었었어 근데 나는 의심은 다 하고 있다고 근데 정우가 유타를 의심했을 때 그리고 유타 형이 그걸 반론했을 때 나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거야 그냥 그거 아니야, 정우를 확신이 없어, 나는 지금 난 진짜 순수하게 누구일지 확신이 없어서 일단 모르는 거야 순수하게 그냥 찍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재윤이가 같이 마피하는데 재윤이가 유타 찍으니까 그냥 너도 같이 유타 찍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진짜 우연의 일찌 우연의 일찌야? 그럼 형은 이 두 명인 것 같이 믿어도 돼? 정우 맞다? 정우 아니야 잠깐만 진짜 배워야 돼 진짜 근데 누군가 우연 아니야? 야, 유타야 나를 죽이는 게 편했을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찍은 것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싶다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방문하네 아니, 경찰을... 오히려 얘네가... 내가 경찰을 죽었을 때 마크가 경찰이었나 봐 도영이가 경찰이었네 굉장히 경찰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 제가 태윤이 형 개인 타이머 끝났고요 도영이가 경찰이었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하실게요 형 진짜 아니야?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중 팀 짜증말론 해줘, 짜증말론 해줘 짜증말론? 어 잠깐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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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끝났어 최영이 형 변론 했어 하나, 둘, 셋 뭐가? 맞는 거 같다고? 바로 딱 잠깐만, 잠깐만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잘못한 거, 반대인 거 같아 아, 입 한 게? 아, 입 한 게? 아, 아... 네! 네, 마피아, 마피아 눈 떠주세요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눈 감으라고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 This stop is 경찰 누구를 지목할 건가요? 오 오, 알겠어 아, 아, 아이다 네, 눈 감아 눈 감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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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네, 네 네, 네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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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ill you save doctor? okay docto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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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said I got it 영희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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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자녀 혼자 비했뻔는데 아쉽게도 어젯밤에 과장님 팀 하시는 유타가 보내줬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아유 두 명이야, 두 명? 유타가 보내줬습니다 잠깐만, 그럼 지금 마피아 하면 끝났어 헌이네 마피아 두 명이면 끝났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모여봐, 모여봐 모여봐 이 네 명인가? 네 아, 그럼 줬어, 우리가 마피아가 두 명이면 지금 끝났어 마피아 두 명이면 지금 끝났어 마피아 두 명이면 지금 끝났네 마피아 두 명이면 지금 끝났네 그래? 왜냐면 이재이니까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재현이 형이랑 끝났어, 끝났어 뭐 했어? 마피아 별명인데요 해찬이다, 재현이, 해찬이다 그럼 해찬이가 말해줘 마피아 별명이지 마피아 별명이지 말해줘 야, 너희 아이가 아이씨 아이씨 태현이 형 마지막에 진짜 잘했어 근데 형이 확신을 못했어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유탕을 제일 잘했어 맞아, 유탕이었다 유탕이었다 유탕이었는데 계속 누가 뽑아 이게 재현, 해찬, 끝!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 어렵다 아이씨 근데 해찬이는 솔직히 말해서 나 근데 저쪽 갈까 했어 나 해찬이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중간에 아 근데 어렵다 근데 어렵다 근데 유탕이 진짜로 해찬이, 재현, 재현, 겨투스 진짜 깜짝 놀랐어 뭔지? 그치? 아, 좋았다 이번 판 네, 그럼 와, 해찬이 이제 이 두 명이 빨리 죽어서 쉬었어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나 맞혔는데 나 맞혔는데 얘는 세 번 다 애 혼자 살렸어 이번 판의 목표는 내가 오래 살려야 돼 야, 결과지가 좋았어 나 맞혔는데 나 맞혔는데 그렇지, 너무 잘했어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아, 재밌었어 근데 근데 이게 너무 빨리 깔끔해, 나파란 잠 어? 깔끔해, 나파란 잠 아니, 아니, 아니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혼자 솔직하게 우리 1시간 20분 1시간 20분 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 나는 아무래도 진짜 모르겠어 다 거짓말하는데 태용이 형 혼자 거짓말 안 해 아, 잘까? 네, 오늘은 오늘 끝나자 안전이라고 했으면 나는 맨날 하고 네 이 게임 잘 때 잘 때 입을 딱 덮었을 때 아직도 도랑이 살릴 거 같아 이런 거 생각날 거 같아 근데 막상 다음에 하잖아 찝찝해 또 모른다? 몰라 아무튼 재밌었다 근데 팬분들이 재밌어야 사실 진짜 재밌는 게임이 될 거 같아 댓글 좀 보고 있어? 응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This is so funny 덥다 해찬이 죽였어야 돼 아니, 근데 형이 왜 말을 많이 안 했어? 아니, 근데 태용이 형은 잘했어,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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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판단이 아, 초콜릿 미스였구나 아니, 내가 형이 형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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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말했었으면 나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마크가 딱 처음 죽었을 때부터 이건 잘하는 조합이다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래 마크를 죽이면 마크 진짜 잘하잖아 마크야 마크를 딱 죽이는 생각 경찰 너였지? 어, 경찰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경찰 대우 아니, 이거 너네 코닝을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코닝을 해? 코닝을 그렇게 잘 안 해? 나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우리 형이 이제 너무 서로를 알아서 막 먼저 보낼 사람이 약간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애 계속 응 두고 싶지 마피야, 마지막 다음에는 우리 우리 사회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자 어때? 어때? 잘하는 사람이 사회자도 보고 사회자 하면 어땠어? 사회자? 어 사회자가 제일 재밌어 어때? 혼자서도 잘 놀고 같이도 잘 놀고 그게 사회자야 맞아, 손에 팔 하트 계속 있는데 없어 왜 팔 하트 없어요 아무튼 뭐 우리 내일 뮤비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 다 해주시고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진행까지 비판 라디오도 지금 빨리 근데 끝났습니다 Time is over 근데 이태양이 오늘 제일 제일 웃겼어 잘했어 다운터가 많았어 오늘 왜 이렇게 급해? 이태양이 제일 웃겼어 여기가 너무 뜨겁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재밌었던 만큼 진짜 우리 팬분들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9명이 이렇게 비앱을 하는데 좋았다 재밌었어 재밌었어